한편 한국교회 새로운 연합기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더 이상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연합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08차 실행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한 이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에서 한기총회 내분과 2단 12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분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성경을 믿으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장 협의회의 역할을 호소한 한목협의 입장과 제4의 연합기구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미래목회 포럼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연합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안한 공청회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한목협의 대표회장과 예장통합합동교단의 총회장이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